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이제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극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올해에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현저하게 작아가지고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92조 원을 꾸어다 썼네요. 이제 보시면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한국은행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일시대출 제도를 통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이게 92조 원을 꾸어다 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2011년부터 이제 아마 이게 추계가 된 것 같은데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문정부는 이제 그때는 세수가 아주 풍족해가지고 아주 정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2023년도에 마이너스를 87조 원을 쓰고 2024년도에 상반기만 91조 원을 끌어다 썼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다 썼네요. 당장 여러분들 반도체만 하나 휘청거려도 그런데 반도체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던 2020년 상반기에 73조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 87조 이제 한 95조 정도를 끌어다 쓰게 되면 이자만 1291억 정도 되는 말이에요.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합치게 되면 2500억 정도 그게 나가는 거냐 여러분들 또 오늘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곁에 환절이 굉장히 요즘에 불안전하네요. 킹달러의 각국 외한들뛰기 한 1400원까지 거의 육박을 하는 것 같은데 2분기의 평균 환절은 1371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 석달 사이의 42원급 등 일본을 제외하게 되면 주요국 가운데서도 달러 대비해서 자국화폐의 가치가 가장 하락을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기업들도 그냥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아 사업과 재무전략을 짜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외한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국은 외발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싫은히 여러분들 그냥 페달을 밟아 가지고 수입하고 지출을 잘 못 맞추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죠. 그래도 유럽연합에 속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이 EU연합의 결속과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구제금융도 줄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냥 그야말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을 때 아껴 쓰고 그리고 항상 좀 여유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직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늘 해외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을 항상 유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재정적자 주의하고 경상수위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래 안 하면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시니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한 92조 쓰는 것이 크게 지금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어려움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준비성 없이 매사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국장 이게 보건복지부가 의로 정책이 여러분 다룬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료 집단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구나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행정부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현장에 떨어져 버렸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획재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일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관료들 직업관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현장에 물론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케이프신이 케이팝이니 이런 게 취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생각외로 과대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외발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처럼 늘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제도를 수선하고 그리고 정책을 잘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한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프레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방어하는 문제 원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하고 계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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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